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배그 모바일을 즐겨 볼 건데요 배그 m 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스터에그를 발견을 했어요 자 우선은 훈련장으로 가셔야 합니다 예전에 자극전장 플레이 해보신 분들은 다 아는 이스터에그지만 요번에 또 새롭게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한번 오늘 알아볼게요 저도 자극전장을 플레이 했지만 훈련장에 이런 이스터에그가 있을 줄 몰랐습니다 우선은 준비물이 필요해요 바로 요 수류탄이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축포로다가 자방 발사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런 컨테이너 박자가 이렇게 쌓여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를 올라가 볼 거에요 어 그런데 여기 주변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어 도무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안보이는데요 방법이 있습니다 정크랩 준비 끝 날아간다 야야 잘못 날았다 아 야야 잠깐만 바로 이렇게 정크랩이 돼서 날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폭탄 다 써가지고 다시 챙겨와야겠어요 폭탄 받아라 슉 폭탄 다시야 다시 이거 조조를 잘 해야되요 자, 날아갑니다! 3, 2, 1! 발사! 야! 앞으로 나가야지, 왜 앞으로 나가지 못하니? 이거 조절하기가 더 쉽지는 않은데요? 그렇다면 이쪽에 다 떨궈놓고 좀 더 앞으로 가서 쉬어팟잡으러 갑니다. 뚜두뚜둥! 음... 오오오!!! 야!! 하! 씨.. 다 왔는데? 에헤이 이거, 성공할 때까지 시도하셔야합니다. 이건 쫌 짜릿할거야! 가다, 슈퍼, 좌퍼! Let's go! 아, 왜이렇게 짧지? 자, 이번엔 제대로 밟고 합니다. 자, 바로 밑에, 바로 밑에서 3, 2, 1 출발! 가볍게 안착했습니다. 자 그렇다면 이 훈련장에 숨겨져 있는 이스타이그는 과연 뭘까요? 빽빽빽빽빽 빽빽빽빽빽빽 빽빽빽빽빽빽 우와 이 위에 올라오시면 길리슈트와 진짜 치킨이 있습니다 자 여기 올라오시면 이렇게 길리슈트 사막버전을 입어보실수가 있구요 그리고 이렇게 귀여운 치킨이도 만나볼수가 있어요 오 쭈쭈쭈쭈쭈쭈 잠깐만 근데 이 치킨을 쏘면 이 치킨은 무적인가? 그러자로 그러면 시원하게 한 번 땡겨봅시다 3,2,1 발사! 오 마이 갓 야 잠깐만 피가 튀긴 티네? 와 맞긴 맞네요 애답으로 헤드샷을 마 고대로 땡겨버려 아직 한 발 둘 남았구요 자 뱃살도 안되겠다 굽네치킨으로 먹을게요 자 시원하게 구워져라 화이어! 오우 골다 홀라 하아 따라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라라 화이어! 자 이렇게 해서 백트로그라드 모바일 훈련장이 숨겨져 있는 인스타그램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박하게 알람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혹시나 모르셨던 분들은 한 번쯤 올라가서 우리 치킨이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안녕 떨어집니다 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